안녕하십니까 PTE 프로의 김태희 입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파트 B를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파트 B는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트 B는 참 되게 재미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파트 B가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영어 시험 중에서 아마 유일하게 이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 you see a sentence with one word missing. 딱 밑줄에 그 밑줄이 하나가 있습니다. 밑줄에다가 내가 어떤 단어를 집어 넣어서 그걸 완성시켜라 라고 하는 건데요. 한 단어를 완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서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반드시 한 단어를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. 한 단어. 딱 한 단어만을 집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수동태이기도 하고 모으기 다른 것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한 단어를 잡아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여러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 문장을 완성시킨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게 한 단어라는 사실. 그리고